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시파령 발사 도발 이틀 만에 미국 전략 자산인 B-1B 전략폭격기와 한미일 전투기들이 연합 훈련을 벌였습니다.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오늘 미국 B-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제주 동쪽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한미일이 함께하는 공중훈련은 올해 두 번째로 북한의 고체 추진 ICBM 발사 등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획됐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.